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늦지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볼렸더니 피곤했나보네 오늘 자 좋네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방금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칸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은 심해 보고 보고 또 도와도 아파도 뭐야 오 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말도 뭉치겠네 그래도 그래도 야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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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원한다고 너희들 내 눈은 심해져 내 말도 부끄끄끄하고 아파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말씀은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나도 이런 건 사랑이야 그래도 그래도 나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